잠시만요. 다들 오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저희 아버지 방입니다. 빨리빨리 목팔을 찾아야 돼. 여기가 저희 아버지 방인데 빨리빨리 찾아서 나가야 돼. 빨리 찾아서 치킨 먹기 좋은 거 같아.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치킨을 금방 먹게 된다고.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찾아야 돼. 목, 목 못 찾아갈지? 네, 목패요. 목패? 아버지 목패를 보통 어디다 두세요? 근데 저도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목패가요. 손바닥 반 정도의 크기고요. 안의 상징인 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 안이 호랑이구나. 안 상징이. 일단 저는 아버지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방을 보고 있을게요. 여러분 꼭 목패를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호랑이 모양 그려져 있다, 호랑이 모양. 야, 근데 이 시대 지금 상징이 호랑인가 봐. 네, 맞아요. 아까, 아까 딱 호랑이 있다가. 어, 잠깐만.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뭐야. 이거 뭐지? 어? 여기, 맞네. 손바닥만 해. 여기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안에. 아니, 이거겠네. 이걸 어떻게 빼, 근데? 잠깐만. 뭐 있어? 아니, 저 사이를 어떻게 빼? 막대기, 막대기 같은 거. 막대기가 뺄 수 있어? 이거 뺀다고? 병재, 힘을 해볼게. 아, 잠깐만. 뭐 방법이 있는 거 같은데? 안 빠져요? 아주 거짓돼 있어, 이거. 아니, 장작 이걸로 안 되나요? 빼는 게 있는 거 같아. 형! 형! 혹시 자석 같은 거 있나? 목패인데? 아, 그런구나. 어, 목패가 안 되지, 나무니까. 목패. 잠깐만, 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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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얘 근데 이걸로,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니, 여기. 어? 어? 어, 이걸로 빼는 건가? 그게 있어? 어, 홀이 있다. 여기 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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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들어가? 들어가? 이거 끌어봐. 안 들어가야 되겠다 하잖아. 어, 안 닿는데? 안 닿?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걸리는 데가 있어? 걸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그냥. 그걸 봐야 돼. 그냥 목패일 뿐인 거 같은데? 이게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있어. 왜 그냥, 이게.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왜 이기겠어, 이게. 뭘 할 수 있어요? 이걸 만든 이유가 있어. 뺄, 뺄 수가 없나? 얘를 못 빼, 얘를? 얘? 이거 길이 안 닿아? 이렇게 가? 거기에? 어, 이렇게. 어, 잠깐만. 이게 이렇게 길게 빠지네? 어? 뭐가 빠져? 길게 빠졌다. 오케이, 됐다. 오케, 됐다. 오케, 됐다.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오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다니까. 이 그릇 빼라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민아 될까? 그 옆에서 나무로 덮어주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이게 조민아 이 사이에 이걸 어떻게 빼? 그냥 막 넣는다고 되는 게 아냐 이게 들어요 이거 들리냐? 목패 목패 목 나무 목 아 맞아 나무에 붙는 거 잠깐만 오 이거 깜짝이야 물 물 왜? 물을 채우면 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나무니까 뭘까 뭘까 하면 주위를 딱 살폈는데 항아리 같은 게 다 보이더라고요 물을 부으면 나무가 뜨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탁 떠올라왔던 것 같아 아 물 물 저거 물통 아니야? 물을 넣어야지 물 이거 다 물통인가? 물 물 물 자랑하지 물이 어딘가 있을 것 같아 도하님 저 여기서 물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물이야? 물 구해준다 물 구해준다 물 구해준다 어? 여기 여기 물이 있어 물 있어 물 있어 물 있어 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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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목마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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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필요로 해가지고 네 하나 둘 셋 어? 뭐? 뭐 뭔데? 아 됐네 물이 있네 그게 나무니까 물이 뜰 거 아니야 그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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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뭐가 떼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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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진짜 독이야 너 진짜 대박이야 과학 천재다 과학 천재 이야 과학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구나 과학 천재 와 그 다음에 손가락을 빼면 되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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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이거지 그렇지 이거지 우와 이거지 이거지 대박이다 와 이거지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너무 좋겠다 이야 이거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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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소하다 마지막 마지막 한 만 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이제 차지 와 근데 나 손가락이 너무 커서 안 되는 거 같은데 손가락이 작은 사람이어야 될 거 같아 아 다 나갔다 와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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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쳐야겠다 오늘 야 대박이야 피부조금 이거 진짜 진짜 대박이야 피부조금 아 이거 진짜 진짜 대박이야 피부조금 와 짜술 짜술 와 야지 와 야지 신동 우와 우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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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에 갖다 놔 이 저기도 오케이 이거 다시 제작에 갖다 놔 자 이거 잘 덮어 놓고 응 제작에 눈 좀 보자 이 거 혹시 이거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어요 아 진짜요? 어 찾았어요 바닥에 있었어요 다음에 혹시 저거 필요할 때 있으면 저기 물 넣으면 돼요 물 물 넣으면 올라와요 나무는 물이 뜨거든요 아 일단 목표가 어떻게 목표가 여기 있어요 잠시만요 어 이거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 일단은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두 개 저로 찢어져서 네 나누셔서 행동해야 될 거 같아요 뭘 해야 될까요? 세 분은 저와 함께 박사님을 만나러 감옥에 가면 되고 네 나머지 세 분은 철방의 작업장에 가서 연료를 챙기면 될 거 같습니다 아 연료 미션이다 그대로 그냥 병재가 아니 병재가 있는 데가 김태희 박사를 만나야 될 거 같아요 그래 우리가 감옥 갈게요 어 그래 여기가 감옥 저희 셋이 감옥에 가고 아 감옥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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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에 가시고 연료를 찾고 이분들이 연료 여기 주변까지는 같이 가는 거니까 일단 따라 보자 보자 딱 쓰겨보자 머리 조심